아 여기가 소나무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았었는데 올라가고 나서 이 모양이 됐구나 이게 소나무 소끼리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아 진짜 좋았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옛날에 그 한백산 도깨비 기억으로 아름드리 소나무가 이렇게 좋았는데 작년에 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름드리 소나무를 다 베버렸네 아 여기 경치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인데 말이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 아 저 길이요 아주 끝까지 없이 뻗어져 있네 음 그러니깐 보리 corrosion 가 지 ido 우린 인생길은 엮은 빛나는 우리 돌다리 황홀 빛이 젖은 그리 야 산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저도 소나무가 다 타버렸으니 야 또 봐요 아름대리 소나무가 쭉 이렇게 있었는데 말이지 거기 다 들어온 것 같은데 야 이 좋은 마을이구만 아니 그때도 이렇게 멀었나 이게 아이고 아 몰짝이 아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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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저기 차 못 돌리는거 아니다 이거 다있네 어이구 좀 더 꽤 뭐 못드셨는데 가온도 골짜기 하이든 대단해 여기 있었던 말이지 돌리는 데가 여기 있구나 여기가 있네요 돌리는 데가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상골도 상골도 하이튼 대단해 상골이 더 좋더라구요 히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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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여기 뱀만 켰다 야 이런데 아 이거 멀리 왔드네 아멘 으 아 항고 APP 이때 아네요 아이 아 아 아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